한국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우리 양성하다 양성하다. 별걸 다 양성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은총 씨가 좀 해줄게 많아요. 네, 사실 렉탐의 취지랑 맞는 기어라고 생각이 좀 안 드는 기억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렉탐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제 서로 미루고 있다. 아니, 아니, 진짜. 근데 어차피 촬영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차피 평일하게 촬영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도 그렇겠죠. 이게 방송이 렉탐에게 하는 게 맞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렉탐이 무조건 레코딩 기어라기보다 이런 미디 관련된 그냥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또 들고요. 네. 여튼 뭐 이 트리플 플레이의 앱은요. 그냥 그 되게 심플합니다. 앱스토어에서 그냥 트리플 플레이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이쪽에 앱이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디텍팅 트리플 플레이 컨트롤러. 컨트롤러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부착해서 이렇게 했던 걸 찾아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장착해 놓은 그 상태 그대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요. 이제 페이더 모양 보이십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옆에 이렇게 쭉쭉쭉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일단 왼쪽에 라이브러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사운드1이랑 2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이시죠. 사운드1 활성화 됐을 때, 사운드2 활성화 됐을 때. 그럼 내가 이제 사운드1의 피아노를 선택하고 싶다.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피아노 종류가 또 나와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스토어에 가면 스토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뭐 그랜드 피아노다. 네, 기본 하나 해놓고. 그럼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디 입력인 거죠, 지금.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기타를 미디 컨트롤러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이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요. 끄고 만약에 내가 이쪽 채널 활성화 싫다. 끄고 이게 좀 되게 다행히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그러네요. 직관적이어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되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이거에 대한. 어, 다행히 트랜스포즈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EQ도 만질 수 있고. 많이 있죠. 네, 릴리스 타임. 네, 다이나믹 리스폰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미디 컨트롤러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아르페지에이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만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게요. 아르페지에이터를 켜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에이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Fx는 뭐 여기. 리버브. 그렇죠, 여기 뭐 누르시면은. 네,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는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레몰로만 한 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트레몰로 해볼까요, 그냥. 이야, 이런 느낌. 리버브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트레몰로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피아노에 이제 트레몰로 거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피아노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 재미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서 한 번 다른 걸 찾아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스트링을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앙상몰 스트링을. 이야, 하하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정말 재밌네요. 하하하하.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쪽으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사운드2 어떻게. 사운드2. 요거 뭐 지금 뭐 사실 천천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운드1과 사운드2에 대해서 설정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 밑에 이제 기타 치판이 보이시죠. 기타 치판이 보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영역 구간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랑만 연동해서 이제 나가는 소리만 있지만 제 앰프에서 이제 기타 쪽으로 뺐을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 플랫 2성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네, 요 영역 안에 있는 거군요. 네, 나는 건데 이 사운드1,2 잘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간 같은 거로 제가 선택해서 내가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사운드2를 쓸 것이다. 그렇군요. 뭐, 뭐, 내가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 영역은 사운드2의 영역이죠. 그럼 줄 4개가 사운드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렉트넨 페이스죠. 하하하하.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앙상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난 하나만 쓸 거야.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스플릿 사운드죠. 네. 이제 1, 2잖아요. 지금 합친 사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합친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개판이 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근데 하나만 쓰고 싶어. 그럼 이제 베이스를 끄면은. 음. 네. 피아노 딱. 그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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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음.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드럼. 드럼. 드럼 한번 들어보죠. 네. 드럼. 락킷. 하하하하. 이게 무슨. 하하하. 하하하. 와. 대박이다. 하하하. 이거 찾아야 돼. 근데. 그니까. 어딨는지 몰라. 어. 여기 있다. 하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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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이 어딨어? 네. 그건. 킥 어딨어? 탐이네요 그건. 하하하. 하하하. 어 거기. 지금. 탐이긴 한데 대충. 어. 킥으로. 어렵네요. 하하하. 하하. 베이스. 브라상상블. 하하. 하하. 나일론 기타. 하하하. 네 그냥 미디 기타 소리 딱 나죠? 아 재밌습니다. 자. 뭐 이런 느낌 있고. 네. 그러니까 기타만. 익숙한 분들. 건반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기타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지금 진짜. 편하게 미디 입력 하실 수가 있겠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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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그리고 뭐죠 여기 지금 튜너도 있구요 네 튜닝도 가능하시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네요 센스티브 네 이게 스타일 요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치고 있니? 피크로 치고 있니? 그러니까 강도를 내가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 지금 제가 피크로 치고 피크로 그러니까 피크로 치게 되면 좀 강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센스티비티 이 스타일은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반응을 더 빨리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의 구간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두 개를 레이어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어가 되게 큰 메리트겠죠 그러니까요 반반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뭐 아 이거를 진짜 제가 사실 이걸 공부를 하면서 순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많아가지고 반대로 말을 하면은 또 이게 생각보다 그냥 가지고 놓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게요 약간만 상상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갑자기 뭐 이런 게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룩도 내가 거의 이렇게 심어둘 수 있어요 아 그럼 그쪽은 이제 룩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요 프렛에서 그 옆이다 이게 몇 프렛이 이게 그 옆에요? 여기 아닌가? 몇 프렛이야? 몇 프렛? 그니까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자기 혼자 그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땡겨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땡겨와서 지금 오디오 클립을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은 얘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와 루프를 심어가지고 내가 룩이 나오는거죠 그럼 나는 여기다 치는거지 진짜 별일이다 그리고 룩을 다양하게 심으면 그냥 그거 갖고 혼자 엄청나게 공연처럼 진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가 약간 원맨 퍼포먼스 그러게요 진짜 좋겠다 원맨 퍼포먼스 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양한 룩들이 있거든요 아이튠즈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룩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냥 재미있습니다 이거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레코딩 이 마크가 보이잖아요 네 레코딩을 하면 레코딩이 돼요 이제 정지를 누르시면 세이브 할거죠 물어봐요 네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를 하면은 마이파일에 가셔서 레코딩 네 이게 또 룩이 되는거에요 야 이거 재밌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친게 룩으로 나오는거죠 됐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반짝하면서 이렇게 되네요 활성화가 됐다라는 표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뭐 뭐 진짜 다양하네요 시퀀싱적인 것도 다 갖추고 있고요 비트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그 기타 그냥 그런건 줄 알았어요 우리 흔히에게는 앰플리튜브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사용 가능한게 아니고 그냥 미디 컨트롤러 그 자체네요 그리고 이제 뭐 레코딩 한거 마음에 안들어 날려버리고요 휴스라게총에 버리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 기능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다라는거는 좀 네 이게 좀 어려워 가지고 놓으셔야 되서 네 한참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여튼 이거가 어쨌든 첫번째로는 이제 이런식으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거 때문에 네 미디 컨트롤러와 네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놀 것인지 정하고 네 플랫폼 도 심어서 네 퍼퍼밍 음악을 하기 굉장히 좀 좋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어 이거를 가지고 뭔가 뭐 좀 작품을 좀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할텐데 제가 일단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어서 네 요거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원래부터 좀 잘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시퀀싱 음악 같은걸 잘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기타를 좀 어느정도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거를 갖추신 분들인데 DJ 이라던가 이런 퍼퍼밍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활용을 더 잘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막 이거 해놓고 막 연주하면서 루프 깔고 멈췄다가 그거 막 했다가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접근이 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사실 요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사실 다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운드 찾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고요 뭐 정말 뭐 이렇게 재밌는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는 역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노시는 분이 결국 최고의 그럼요 요거는 많이 갖고 노는 사람이 잘할 것이다 네네네 뭐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우 재밌게 잘 봤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 그냥 이거 이거가 이게 영상을 찾아봐도 이런 기능 설명이 나와있는게 없다면서요 그냥 그냥 이런 소리 난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다 뭐 있고 일단 영어권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죠 아 예 이번에 은총씨가 여러분들이 요거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려고 미리 요거 가져가셔서 좀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은총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How to start를 알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 요렇게 은총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시맨 트리플 플레이 커넥트 미디 컨트롤러 네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긴 한데 뭐 저랑 은총씨는 뭐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진짜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까지 저희가 뭐 이걸 너무 딥하게 뭐 리뷰를 할 수도 있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실사용자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정도 선에서 저희 역할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께 토스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억 같이 잘 구경을 해봤고요 고생하신 은총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레코딩 타임스 방금 준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